다시 한 장의 표정 이후에 또 샤이니는 잠시만요 좀 귀엽게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딱딱해요 뭐라고요? 귀엽게 해주세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거 좀 더 귀엽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귀엽게 해주세요 좀 더 귀엽게 해주세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스케줄 마이! 스케줄 마이! 나 왜 이렇게 왔어요? 어은이 정말 좋아요 아니 왜 시켰어요? well 아하라만한다고? 저는 진짜 너희들한테 지쳐요 어떻게 지쳐요? 아 써요 써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저희는 계속 아시아 투어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계속 하자 투어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재밌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잘. 하심하 하심하 반신방 흠사 짠다 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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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네 이제 또 아쉽게 마지막 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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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김기보 새해 축하합니다 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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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 계속 드릴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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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군의 소감을 물어봤면 딱!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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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키 군의 소감을 얘기하면 돼요 이제 키 군의 소감을 얘기하면 돼요 이제 키가 나와서 자, 이러면 언제 준비했대 그리고 키 군의 소감을 준비해야 돼요 어 Barrou? 우리의 관계는 안 돼서 너도 장구하고 어깨 아뢰뢰뢰뢰뢰 아니요 아니요 아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언제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 어제 준비했네요 굉장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아 제가 생일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정말 큰 선물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아직 조연이 형을 제외한 아버지 멤버에게는 선물 받지 못 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도 중심 이외의 관객들은 아직도 안 보내줘요 여러분과 조혜니엄은 착한 사람 여러분과 조혜니엄은 착한 사람 농담이고요 마지막 다시 저희 콘셉트 즐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곡을 소개하도록 할까요? 쉽지만 라이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